한글자막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 오늘 무슨 노래 들으셨어요? 오늘요? 전상근의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들었어요.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신가요? 감사합니다. 지금 운동에 집중을 하겠기 때문에 이기면 들려줄게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혹시 오늘 무슨 노래 들으셨어요? 오늘요? 여자 아이들의 톰보이 듣고 왔습니다 근데 욕 나가는데 괜찮나요? 뺏비터리 노래 뺏비턴보이 이거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노래 들으셨어요? 맨날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데 바이브 노래 제목을 까먹었네요 맨날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데 애프터 라이크 애프터 라이크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무슨 노래 들으셨어요? 벤슨본의 보스터타운이라고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되게 좋아해서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구절 가능하신가요? 지금 영어 노래라서 제가 아직 가사를 왜 못 외워가지고 다음에 한번 외워서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